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측이 사실상 해고를 하면서 사직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진 퇴사를 유도하거나 실업급여 요건인 이직 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권리 구제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누락돼 있거나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는 이렇게 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확인 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고용보험심사관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과하고 있는데요. 이런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권리 구제 수단들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렇게 2014년 1193만 명에서 2023년 1520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구직급여 수급자도 2014년 119만 명에서 2023년 167만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